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성현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들 명목상 4월학평이지만 5월에 본 4월학평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극권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어요. 문제가 되게 잘 나왔어요. 기출 문제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해설강의 듣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 중요성 때문에 듣고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교과 과정이 새로 바뀌고 나서 첫 시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많이 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보인다. 그리고 3월학평과는 좀 다르게 4월학평에서 자료 해석하는 문제들이 조금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신경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정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84% 되게 높은 정답률이고 이걸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좀 안 되어 있는 경우니까 책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럼 학생 ABC 하는 얘기 좀 들어볼게요. 반전시켜놨더니 약간 얼굴이 호러네요. 그렇죠? 볼게요. 일단 학생이 대류기동서가 해적정설인데 얘기를 해보면 베게너는 대류기동의 원동력을 맨틀의 대류로 설명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베게너가 문제점이 이거였죠. 대류기동의 원동력 설명 못했어. 그래서 학생이 틀렸어요. 그렇죠? 기조력을 설명해서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틀렸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당연히 두꺼워져야죠. 학생 B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 C 보시면 고지자기 주문이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해저 확장의 증거야. 그렇습니다. 해저 확장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 것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 그리고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주문이가 대칭적인 것 그리고 변환단층의 존재 그리고 섭입대의 존재 이런 것들과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C가 맞는 말을 얘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정답이 77%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수능시험에 나오면 정답은 80%가 확 넘어갈 겁니다. 이게 아마 공부가 좀 덜 되어 있어가지고 용어가 헷갈린 것 같은데 습곡인데 여러분들 아래로 휘어져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면 향사구조라고 그러죠. 향사구조. 향사구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진으로 나오는 것들은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단층면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어져 있었던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역단층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습곡과 단층을 판단할 수가 있다. 알겠지? 습곡은 여러분들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향사구조.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판단을 잘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기억부터 가볼게요. 가에서는 향사구조가 나타난다. 용어 정리 잘 하시고요. 밑으로 휘어져 있으면 향사. 위로 올라 있으면 배사. 알겠죠? 그리고 니은 보시면 나에서 상반은 단층면을 따라 위로 이동하였다. 상반이 여러분들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상반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하반이죠. 그렇죠? 상반이 위로 올라가면 역단층. 선생님 수업 시간에 상반이 위로 올라가면 역단층. 상상력.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상반이 위로 올라가면 역단층. 맞았습니다. 디귿바바. 가와 나는 모두 횡압력을 받아 형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습곡은 여러분들 기본 힘이 당연히 횡압력이고요. 역단층도 횡압력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횡압력과 상반되는 힘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장력이라고 부르지. 장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지구조 뭐가 있어요? 정단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향사 때문에 많이 틀려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용어 정리 잘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틀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3번. 3번 문제는 정답률이 71%, 72% 나왔네요. 그림 가는 섭입대 부근에서 생성된 마그마 A와 B의 위치를 나는 마그마 X와 Y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SIO2 함량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그마의 성질을 나눴네요.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들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산성이냐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현무암질이냐, 안산암질이냐, 유문암질이냐 이런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뭐 안산암질은 여러분들, 현안, 유문암질은 현안유죠. 유문암질은 화강암질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B 보세요. B. B는 베니오프대야 지금. 베니오프대에서 수분이 맨틀 쪽으로 공급이 되면서 마그마가 형성된 거거든. 그래서 이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무암질은 여러분들 SIO2 함량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SIO2 함량이 작은 X가 여러분들 현무암질 B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Y가 완전 산성암이 아니야.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은 왜냐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가가지고 대륙판, 대륙지각 밑에 부착이 된 다음에 대륙지각을 녹여요. 대륙지각은 화강암질이잖아. 그럼 둘이 섞여서 안산암질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안산암질도 어차피 SIO2 함량은 현무암질보다는 더 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Y는 A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중성암 쪽이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A는 X이다. 아니다. Y이다. 그죠? 틀렸습니다. B가 생성될 때 물은 암석의 용인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용인곡선 아마 봤을 텐데 기억나실 겁니다. 용인곡선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온곡선을 쭉 준 다음에 현무암 용인곡선을 갖다가 그려요. X축에 온도, Y축에 깊이를 줍니다. 온도, 그리고 깊이를 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죠. 현무암 용인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을 포함하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용인곡선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베니오프에서 나타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온곡선과 현무암 용인곡선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니온도. 디귿 보세요. 온도는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다. 자, 온도 봅시다. 여기 온도가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들 온도는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보시면 현무암질의 온도가 제일 높아요. 녹는 점이. 그래서 여러분들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가서 대륙판 밑에 부착이 되면 대륙판을 녹이는 거야. 왜? 현무암질보다 화강암질이 녹는 점이 낮아. 그러니까 염기성이 산성보다 녹는 점이 높다고. 산성이 낮아. 그러니까 현무암이 부착돼가지고 녹이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어느 과정이냐면 이쪽에 화강암 용인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봤을 거야. 물을 포함한 화강암 용인곡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온도 상승으로 얘가 녹는 거 있잖아. 이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ㄴ과 ㄷ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잘 체크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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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